가족이 넷이서 마카오를 갑니다. 여러분, 박수! 아, 맛있네. 어, 뭐야? 어, 안녕. 엄마랑 테리만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아빠랑 엘리랑 테리랑 엄마랑 다 같이 마카오 여행을 가는 거야. 왜냐하면 둘만 가면 아빠가 서운할 수 있잖아. 아빠 너무 서운해. 엄마 미워. 아빠는 못생겼어. 엄마 중요한 얘기. 너 아빠 못생겼다는데 너 누구랑 똑같은지 알아? 엄마. 너 아빠랑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둘이.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파티 어때? 여기 어때? 여행 어때? 여행할 때 마카오 어때? 그렇지.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어때가 국내에만 있는 줄 아는데 여기 해외여행 그게 있어. 거리가 3시간 40분 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좌석이 9개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빨리 예약해야겠다. 빨리 예약해야겠다. 예약 완료. 예완. 해외 항공 숙소 다 있어, 해외 숙소. 최저가 보장이야, 이거는. 최저가 보장하는데 만약에 아니면 두 배 지급하는 거잖아. 그렇지, 차액의 두 배를 지급을 해주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검색해. 내가 사실 검색을 엄청 많이 해야 됐어. 왜냐하면 이제 마카오는 사실은 호캉스로 되게 좋아해. 오토파크 잘 되는 일에 가야 돼. 오토파크를 가야지. 그렇지. 갤럭시 마카오가 아이들한테 제일 좋대. 미국 가는 거 좀 섭섭했는데 우리 와이프랑 마카오 같이 가니까 예약하러 올게요. 이제 예약 완료. 예약 완료. 정말 가족이 넷이서 드디어 마카오를 갑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엘리도. 링크. 아, 좋아요. 링크. 마카오 해봐, 마카오. 어, 안녕. 안녕. 가자. 아, 되게 좋다. 여기 셔틀이 이렇게 다 기다려요, 원래? 오, 폼포팀이에요? 그냥 원래 셔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럼 다른 한국 분들도 오시면 그냥 이렇게 딱 보고 타는 거야? 네. 오, 바람에 많이 늘었네. 왕이에요. 태송고. 우와. 아니, 나는 마카오 아까 나올 때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 마카오 날씨 너무 좋다 했더니 에어컨 바람이 왔네. 엄청 덥다. 아우, 좋네요. 오니까. 야, 근데 공항 근처야 뭐야? 별로 오진 않았는데 막 호텔이 이렇게 있네? 지금 봐, 왜 다 황금색이 많잖아. 2, 7, 1, 6, 2. 숫자 약해요. 지금 숫자 다섯 자리라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왔어, 왔어. 자, 들어가. 자기. 우와. 뭐야, 이거 특험부털이네. 어머. 좋네. 사진에서 봤다 훨씬. 네. 누구야? 네. 깜짝이야. 진짜. 오빠 사진보다 훨씬 좋다. 오, 저 피부 봐. 우와. 우와. 여기 있다. 야, 여기 봐봐. 야, 여기 봐봐. 이거 진짜 주는 거야? 뭐야? 아, 귀여워. 일로 와보세요, 와이퍼야. 뭐야? 어머, 뭐야? 서프라이즈야? 뭐야? 웰컴. 어머, 야 나잖아, 나. 관종 언니.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아이들 잘 지내고 가래. 우리 아까봐. 우리 아까봐. 우리 아까봐. 우리 아까봐. 엄마 킹카. 엄마 킹카. 엄마 엄마. 엄마 킹카. 엄마 킹카. 엄마 킹카. 테리야, 컴온. 하아유. 얼굴이 약간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부끄러우면 안 돼. 카메라 집어삼켰대. 에이. 유. 바안. 나 봐봐. 하아유. 받아 써줘. 엄마 킹카. 자, 테리 받아. 테리 받아. 테리. 그렇지, 테리. 테리. 킹카. 엄마 킹카. 엄마 킹카. 엄마가 어디 간다고 그러지? V.C.C. 보러 가요. V.C.C. 보러 가는 거야, 지금. 윈팰리스 호텔. 윈팰리스 호텔. 윈팰리스. 스카이캣. 워터쇼. 워터쇼. 우리가 지금 윈팰리스 호텔을 왔어요. 근데 택시 타가지고 기사님들이 윈 어디 윈이냐고 물어보는 거 같아. 윈 호텔이 있고 윈팰리스가 있대요. 근데 곤돌라를 타고 이 분수쇼를 보시려면 윈팰리스 호텔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빠 나 약간 설렌다. 여기 오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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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태리 이거 봐. 와. 태리 여기서 한번 엄마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오. 우리도 탔습니다. 완 탓. 혜리 어때? 여기서는 이렇게 연인들이 사랑이 싹 뜰 거 같아. 없던 사람도 그렇지. 그리고 권태기 부부도 사랑이 싹 뜰 거 같아. 우리가 권태기? 아, 우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 싹 뜨던 부부도. 아, 네. 여기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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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드래곤. 우와. 오, 무섭다. 오, 무섭다. 오, 야, 무섭다. 오, 야, 야. 여기 기가 막히네. 위치가. 난 또 무서워.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태리야. 우와. 여기 찍어야겠다. 이야. 이거 봐봐. 아까는 일직선이었잖아. 이제 동그라미야. 이모 삼촌들 꼭 타러 오세요. 이모 삼촌들 따봉이에요. 이모 삼촌들. 형. 이모 삼촌들. 너무 좋다. 날씨도.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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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되게 예쁘다. 우와! 나 맘에 속을 어떻게 해? 이거야. 이거야. 와이프가 없다, 지금. 옆에 와이프 없잖아. 이건 진정한 유포에서 사실은 천국이 따로 없어. 만족도 완전히 대박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촬영하는 게 8월 22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10월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오빠들하고 와가지고 예쁘게 보이려면 계속 신경 쓰고 상태 좋은데 지금은 애들하고 와갖고 본능에 막 얻어왔어. 그래? 예쁘지 않네, 이 정도면? 이 뭐 껴나 봐라. 약간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케일링 좀 해야겠다. 오빠, 블로그 같은 데서 보니까 이렇게 원통 같은 데서 하는 스팟이 있더라고. 타야지. 그리고 윗그름부터 타야지, 윗그름부터. 와! 윗그려! 우와! 고공! 고공! 나 어떻게 한 수가 없네. 야, 바지도 올려 오빠! 여기가 그냥 고공 온다. 고공! 공고가 나중에 한 번만 더 줘요. 나이거다. 자, 파이브 가이즈 여기 너무 유명한 산지에서 생겼다며 파이브 가이즈는 무료로 땅콩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조금 갖고 가서 주전부리로 조금 먹게끔 근데 미국이랑 똑같아요 저도 왔을 때 여기 보면 치즈버거, 베이컨 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리틀 햄버거, 리틀 치즈버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치즈버거가 제일 맛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옵션이 있어요 올 토핑스 뿌리잖아 그러면 다 넣어 리틀 치즈버거로 할 게 나는데 나는 베이컨 치즈버거 이게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이렇게 막 잘되는 음식점 가면 막 입구에 가면 누룽지가 있다거나 이렇게 막 실컷 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시그니처 같아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프렌치 후라이를 땅콩 기름인가? 거기다가 튀긴 돼 그래서 프렌치 후라이를 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이 감자가 하나는 매운 거 하나는 안 매운 거거든 이 땅콩 기름 얘가 매운 거 같은데? 아 네 지금 이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틀 치즈버거 나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났지? 아 나 미국에서는 비분문제야 비분문제 진짜 맛있어 풍고해 아이스크림 같아 고기랑 치즈랑 베이컨이랑 화일 채 아이스크림 같다는 저는 처음 들어서 그렇지 지금 6년째 똑같은 표현이에요 맛있다는 게 아이스크림 같다고 근데 말했네 어 팀랩 거기 있다 팀랩 슈퍼 네이첼 아 저기 있다 찾았다 와 테리야 멋있다 그치? 대박 야 전체가 이게 다 화면이구나 오 뭐야? 우와 대박 오빠 어디다? 아 I'm sorry 야 여기 있는데 진짜 행복하다 뭐야?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엄청나다 진짜 멋있지? 와 약간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여기는 약간 세포 느낌이다 우와 점프 점프 하는 건가봐 우와 테리 너무 잘한다 넘어져도 돼 괜찮아 마음대로 해 우와 잘한다 우와 테리 엄청 커졌어 우와 테리 엄청 커진다고 우와 저 진짜 너무 잘한다 잘한다 야 엄청 멋져 잘했어 재밌다 어 재밌다 가자 우와 너무 대박이었어 아까 그 빛이 이동하는 그 뭐지? 소리가 함께 났 ra 우주 수영장을 갔다와면 체력 이렇게 벌어서 그렇지 아 plea 반나저를 우리 수영장 갔다왔지 지금 어 방 cameras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볼 게 많아요 근데 감치까지 너무 좋았어요 갈만한 것 같아요 베네치안 우린 지금 베네치안에서 유명한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갈 거예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겠지? 누구시죠? 근데? 누구예요? 오빠 너무 신기하게 여기 하늘 봐봐라 나 자꾸 헷갈려 맨날 보면 하늘이 되게 맑네 아직도 밤이 아닌가? 진짜 하늘이게? 가짜 하늘이게? 가짜 오 가짜인 거 알았어? 이탈리아 베네치안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어 그래서 집들이 이렇게 있고 배 타고 다니는 거야 그거를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줄 장난 아닌데? 잠깐만 줄이 그냥 지키는 줄이 아닌데? 과연 난 이걸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음 맛있네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 비틀즈의 나라 퀸의 나라 영국에 왔습니다 우와 텔리아이 똑바로 안 돼 우와 거의 지금 졸리다가도 갑자기 이런 게 나오고 눈이 번쩍 뜨어지고 말까 그런 상황인 거 알죠? 애벌레야 애벌레 애벌레 먹자 애벌레 여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야 잠시 후 잠시 후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멋있어 우와 태현이 매직해 미쳤네 우와 텔리아 바로 우와 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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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트해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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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정 계회로 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애들이랑 함께 놀러오는 도시라는 거를 마카오디 리스트에 넣었어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하트해지 하트 하트해지 하트 하트해지 하트 하트해지 하트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애기 대리 우리 호텔 공개는 별로 웬만하면 잘하는데 이번에는 여기 캐릭터가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 같은데 또 오니까 좋네 그렇지 우와 이게 뭐야 하트해지 하트 하트해지 하트 하트해지 하트 하트해지 하트 여기에서 잘 다니 예쁘다 화장실 뭐 하는데 나 프리빗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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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있어 테리야 테리야 너 별로 안좋한대며 당신 안좋 거짓말이었지. 너 솔직히 너무 좋지 마장아 кораб 우에프 문 잘 못 열어 나 문 열어 내 문이잖아 문? 나를 잘 못 열어 오! المترج Having none 오해 잘 왔는데 저녁에 어, 토끼 또 있지! 얘는 우유 안 마시네? 어, 아뜨, 아뜨! 약간 5성급 느낌은 아니지만 항상 사람은 나는 몇 성급이야? 우리 아이프는 카시오페야야 카시오페는 뭐야? 최고의 별이야 동방신기하게 북극성이야 동방신기 자, 리더! 그렇죠, 갑시다! 나 리더야, 나 큰일 났어 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문재환 여행사! 오늘은 믿습니다, 문재환 여행사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사 중이어서 네네, 친절하시네요 체감도 40도 웬 말이야 지금 사우나, 사우나 자, 좌측입니다 일단 오른쪽, 이 길이야 육포거리, 육포거리 맛있어? 하나 사? 이거 사자! 응 하나 오케이, enough enough thank you 이게 꿀팁이네 일단 막, 너 덥잖아? 육포 사러 들어와 겉에서 사지마 안으로 들어와서 사 그리고 조금 쉬어 아, 땡큐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콜라 한잔 딱 마시고 육포 샀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약간 한국에서 먹는 육포가 아니라 달콤? 달콤 짭자 이거 맥주안주로 두금인데? 나 오늘 소맥 달려도 돼요? 응? 근데 희한한 거 막 유산소 이렇게 하는데 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남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빼야 돼 지금 내 뱃살을 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성당이 오빠 불에 타가지고 뒤는 없어. 슬픈 역사래. 하나, 둘, 셋. 얼굴이 익었어. 걷긴 한데 좋긴 좋네요. 아, 진짜 그림 여기 아주 추억이지 않아? 나중에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나도. 잊을 수 없어. 근데 사실 이런 유적을 보러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아, 그럼. 아이들 없었으면 우리가 오히려 감옥이 없을 수도 있어. 아니, 아이들 없으면 힘들지 않아. 아마 스타버스 커피 이렇게 들고 있었을 텐데. 렛츠고, 렛츠고. 이제 갑시다. 할 거 다 했으면 가. 상인 찍었으면 끝났어. 됐어, 됐어. 이제 남겼어. 엄마. 아빠 랑 잘래? 아빠. 언니 랑 잘래? 언니. 아, 진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오빠? 방금 온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테리야, 너는 마카오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수영하기 제일 재밌었어요. 파도 치기도 재밌었고.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야 너는 마카오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마카오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왜? 그래서 아빠는 마카오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분수쇼 봤잖아.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난 팀랩도 좋았던 것 같아. 팀랩, 그 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지 않았어? 아, 맞아. 자, 여기 어땠에서 여러분 최저가로 여행, 제대로 플랜 짜서 오시고, 마카오 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반치미들을 위해서 여기 어땠에서 쿠폰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폰까지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여행이. 아, 이거 줄여야 돼.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이번 여행 여기까지입니다. 자, 밉지 않은 관정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막으로 나가죠. 안녕! 그래가 하트해서. 궁금한 말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 그럼 빠른 거 먼저 도전할게.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드릴을 탑니다. 오! 아, 잠깐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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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오! 오! 야, 이 드릴 장난 아니야. 야, 짜릿해. 진짜 빨라. 속도가 가속이 장난 아니야. 가속이 장난 아니야. 가속이 좋고,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고맙습니다. 여기가 다운다. 제주도로 가속이 장난 아니겠습니다. 하트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